액션 페인팅 작업장을 이렇게 완성했습니다. 물감을 제 거의 코높이 정도로 저기 저기 화장실에 신홍형님이랑 같이 만들었는데요. 물감을 뿌려도 이 공간 바닥에는 거의 한방울도 안떨어지게끔 했구요. 다행히도 전주 산불은 진화가 됐습니다. 오늘 구름이 참 예쁘네요. 물감을 칸칸은 아직 안올렸는데 물감을 쫙 놓고 좀 더 과격하게 뿌려볼 생각입니다. 기름이 좋습니다. 이렇게 작업을 할 준비가 좀 오래 걸리는데 화장실에서 보는 오늘 전주의 구름입니다. 응접실도 자리를 잡았고 캔버스를 보관하는 곳 빨래를 말리는 곳 주방 기타 인덕션 그리고 안중근 의사 영정 진영을 이렇게 배치했습니다. 주방에서 본 전주의 하늘과 구름입니다. 산불이 진화되서 산불이 진화되서 정말 다행입니다. 이상입니다. 이즈